보도록 하죠. 아유 세이브가 갑자기 개떡같아가지고 자 여기 중요한 전투에요 가장 내가 봤을때 어려운 전투가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자 자 자 여기서 이렇게 좌우로 와리가리를 한 다음에 자 어택 왜냐면은 이 모드 이 상태에서는 자 한명은 빨리 죽여야돼 한명을 한명을 안돼 안돼 자 예 빨리 죽일 수 있어요 안돼 아하하하하하 도망가야되는데 여기가 어려운 전투야 여기가 초반에 제일 어려운 전투에요 야 이리와봐 가까이 더와 가까이 더와 가까이와 난 근접무기 밖에 없어 내 아니면 비비탄이라도 좀 쏴볼까? 야 니네 너 비비탄의 위력을 한번 볼래? 야 이 비비탄도 이게 굉장히 세요 야 야 아프지 비비탄 맞으니까 에너지가 달지 아프지 아 아 아휴 어 얘는 뭐야 야 야 이리와봐 그래 그래 자 죽이구요 쿠퍼 R56님 어서오세요 아 나 달려 아 달리는거 없지 이거 참 자 제발 크리티컬 한번 터루자 한번더 아유 저기란 한명만 죽이고 빨리 가야되 어 두명 다 죽일 수 있겠어 자 파워탭 아 아 자 자 권총 두개 아머랑 경찰봉 경찰봉이 좋은 이유는 빨리 공격 스피드가 빨라요 경찰봉이 일단 뭐 어 총은 됐구요 얘 수리하는게 안되냐 아아 리밸런스 때문에 전투중에는 수리를 못하죠 자 일단 저장 한번 하구요 저장은 자주 해줘야되 바퀴벌레들 어 해논 얘야 얘 이 자식이야 이 자식 이 자식이 그 그 개를 죽였어 박살을 죽였어 이 자식 해논 야 너 나 오케이 그래 그래 아이고 다 가져가요 일단 다 가져가서 팔아야되요 자 이제 수리할 수 있겠지 자 수리를 좀 하구요 음 가격이 32인데 33 32 아... 그냥 갖다 팔까? 그냥 갖다 팔죠 수리하지 말고 나중에 무게 모자르면 그때 가서 하고 싫어 이마 어? 야 야 근접무기로 때리는데 왜 총알 표시가 나냐? 바퀴벌레를 얘네들 바퀴벌레 때문에 죽은거야? 설마? 독서용 안경 작업 강화용 스패너 얘들 나올텐데 여기서 한명이 나왔던걸로 기억하는데 뒤에서 나왔나? 이렇게 가면? 여긴가 어딘가 좀 센놈이 하나 나오고 얘가 총을 여기서 줬어야 돼 여기서 주면 얘를 한방에 죽이거든요 얘가 상대하기가 힘들어요 가만히 기다려야돼 괜히 들어갔다 쏘면 같이 싸우게 되구요 자 총을 제가 원래 맨 처음에 저게 내구도 만당짜리 총이거든요 내가 기억하기로 저게 내구도 만당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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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봐 쟤 상대하기가 힘들거든 자 쟤는 가구요 빠이빠이 나는 루팅하구요 아주 편하게 얘 상대하기가 힘들어요 소고하네 자 뭐 무기암 오! 탄약! 3032발 땡큐 베리강우자 자 그리고 야 너 좀 맞아야지 정신을 차리나? 저게 내구도 만당짜리 얘를 뭐 때릴수도 있지만 어 또 한번 아마타에게 손을 냈다간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그러니까 넌 안되는거야 저게 내구도 만당짜리 저게 내구도 만당짜리 하지만 내구이 지상적인 지속력을 소중해지고 자 이제 너의武器 그리고 이 위험한 상황에 이런 위험한 상황에 어 어 이게 수고가? 뭐 다른 건 나 너는 아니게 내가 죽을 내가 다시 다시 어 정말 주워갈건 다 주워가야되요 다 팔아야되서 어.. 이렇게 말을해서 말로 그냥 하는거지 말로 이미 열쇠도 얻었고 원래 머리핀 써야되는데 머리핀 쓰면 경험치를 좀 더 얻으니까 괜찮긴한데 귀찮아요 특히 낮일때 사는거 조나스 스팀팩 아버지의 노트 이것도 좋죠 과학 5 올려줘서 저것도 꼭 가져가야되요 뭐 나중에 더 올려주는 의복을 구했던거 같긴 한데 초반에는 괜찮죠 어 여기였나? 어 여기였구나 아마타한테 일단 가야되 어 여깄다 야 총내놔 어차피 여기서 총을 얻어요 아니 아우 잘했어 내가 총으로 사름을 사람을 쏴중는 일에 소질했는지 몰랐어 걱정하지마 난 어 내 일은 내가 잘한다 에너지 채울수 있는데 보면 자, 사무실 여기도 있죠 여기 에너지에 온 데가 있는데 머리핀 여기서 머리핀 많이 안가지고 가면 안 돼요 어? 없냐? 없나? 자, 스팀팩 멘토스 이야, 120만! 120발! 야, 총알 꽤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야, 탄약이 218발? 야, 많이 모았어요 자, 여기서 단서를 얻을 수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이거 보고서 같은 게 있죠 여기가 완전히 사람이 왔다갔다 안 한 게 아니야 원래 정책으로는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아, 왔다갔다 하면 안 되는데 보안서류, 이게 각자 막 보고서죠 베아트리체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볼트 100일에 필요한 정신나간 여자 베아트리체는 볼트 101에서 수년간 마트 님물을 충실하게 해왔지만 그녀의 정신은 지쳐가고 있다 어서 우리 훌륭한 의료진에게 정기적인 약물 초방 등과 해결 체결 체결 체결해서 물어봐야겠다 예, 얘는 그 여기에 뭐 창녀와 비슷한 역할인 거죠? 자, 열려라 여기 보면은 그 거기도 있어요 거기... 그... 정찰보고서에 보면은 여기... 아, 이거... 이게 아닌데? 어, 이거... 메... 이게... 메가톤이죠? 야, 읽어보면... 일단... 아, 너... 너... 저... 하도 읽어봐가지고 읽어보기가 싫다 일단 여기는... 야, 뭐야 너... 어, 뭐야... 자, 일단 빨리 여기를 빨리 빠져나가죠, 볼트를 그리고 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여행은 자, 스위치라고요? 여기가 바로 볼트 문거예요 바로 연결돼 있는 비밀 통로죠 오버시어는 이 통로를 통해서 몰래 몰래 사람들을 왔다갔다 하게 했던 거였어요 아무도 왔다갔다 못거리게는 하고 있는 구선 다 왔다갔다 했어요 자, 이 나사가 어디로 막힐까 자, 여기로... 정확하게 들어가서 딱 보면 중앙을... 예... 할거라고 생각하지만 중앙으로 하는게 아니야 잠깐야지... 가기 전에 내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걸 같이 가자 아, 조나스가 그 아까 헤더한테 죽어서 때려 죽었다고 하죠 어... 어... 안녕? 나 이제 총 있는데 자, 얘네를 다 죽일까요? 다 경험치야 잇자 아잇자 아유, 방어로 쎄 오호! 잠깐! 총쓰자 총 총 꽉찬거 이거 아, 여기 여기 달리는게 없지 아, 자꾸 달리는게 나 총알 많아 총알 많아, 총알 많아 야 그거 쓰고 있다고 해도 오피서 박이야 이름이 박이야... 아이, 제... 한국사람인가? 야, 왜 안 쏴 아이, 왜, 야야야야야 왜, 왜 이래 됐다 이게 그냥 쏘면은 총알 소모가 진짜 심하죠 겨우 두명 죽이는데 거의 30... 한 20... 한 50발을 쓴거 같애 아, 무거운데? 드디어 무거워졌어요 어... 뭐, 뭐, 이거 하나 이렇게 하면 되죠 힘이 약하진 않기 때문에 나 에너지가 개떡이네 근데 음... 자, 야구방망이 자, 드디어 나갑니다 볼트에서 저건 이제 다쳐서 덜 때 열리지 않아요 다시 자, 풀었구요 볼트에서 나간다 나 trabalho 빨리 잔치 이제 여기 나와드서부터 이제 힘든 고된 삶이 시작되는거에요 예, 물은 넣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에너지는 바닥이고 인노만 가면 야구 방망이 한 오랑 옷밖에 없는데 아, 총day 있구나 자 레벨업도 하고요 경험시도 받고 자 복발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멘토스 안 먹고 하기 위해서 25까지는 올리고 어 자 자물쇠 따기 올려줘 자물쇠 따기를 잠깐만 다음 레벨업까지 레벨업이 금방 되거든요 초반에 잘 배분해야 돼 35까지 올리고 자 그제 36이면 10몇이니까 다음에 50까지 올릴 수 있겠죠 자 계속 자 그리고 어 뭐이러냐 왜 2개씩 있어 이거 그것 때문에 그런가 리밸런스 때문에 그런가 아닌데 일단 여기서는 예 오 총기공이 초반에 있네 예 예 이거 이거 굉장히 초반엔 좋은데 예 별 필요없어 어차피 백백 다 찍을 거니까 어 어딨냐 아 이거 좋은데 이게 잘 사용하면 정말 좋아요 근데 귀찮아 귀찮아서 안해 초반에 이거 활용해보려고 되게 많이 했었는데 활용 잘하면 좋거든요 근데 귀찮아 아 그거 왜 없지 원래 나 그거 찍는데 어 이거 레벨 4로 바뀌었네 야 시즌이 별로 없다 어 이거 이거 찍죠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더 많은 돈을 갈고 가게 되는 법 돈은 이고 당신의 전업자에 힘을 주었습니다 입학을 가지고 있으면 청캡을 소시할 때마다 들고 다니시는 최대필수가 10파운드씩 늘어납니다 예 무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돈은 곧 나의 힘 이거 찍죠 자 가자 달리기를 못하죠 무기 넣으면 조금 빨리 갈 수 있어요 원래 저 길이로 따라가서 가야 되는데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왼쪽으로 가요 빨리빨리 지금 갈 데가 많아요 초반에 초반에 갈 데가 아주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가야돼 아 점프가 뭐더라 아 아 아 아 Y인가 아 Y구나 자 메가톤 여기에서도 초반에 스나이프 라이프를 얻을 수 있는데 얻어봤자 무게만 초반에 차지해서 일단 나중에 얻죠 아 스나이프 라이프를 어디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쭉 따라가다 아 맞다 그 그 에너지 좀 세우고 가야겠다 전투 조금 해야돼서 쥐 두더지랑 좀 싸웠는데 예 그래야 그럴 것 같아요 물건 여기서 이제 중요하죠 물건 다 팔고 얘는 예 첫번째 등장은 엑스트라 어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나는 미스테리였으니까 미스테리하니까 내 스나이프 라이프를 내 스나이프를 초반에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난 지금 아버지를 찾고 있어 중력쯤 되었는데 혹시 본 적이 있나 아버지 찾으러 지금 산발이 해야죠 얘가 지금 나와서 목적 하나의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아버지를 찾는 거죠 폭탄에 대해서 여기 보자고 어 누가 저걸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곳에 대단한 사람들은 그곳에 대단한 사람들은 그곳에 대단한 사람들은 아직은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리고 아, 폭파 안시켜요 전 메가톤 좋아해요 아, 폭파 안시켜요 전 메가톤 좋아해요 그리고 메가톤을 폭파시키면 안좋은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디버프가 많아 아, 디버프라기보단 좀 그래 음, 폭탄이 터지면 세상을 구위해서는 좋은 일인데 하하하하 복탄이 터지면 메가톤 마음이 얻어지기 때문에 어, 일단 카드마 일단는 카드마를 초반에 올려놔야되요 많이 훔쳐야되거든 나중엔 돈 백협이 중요한게 아니야 음...뭘...뭘요? 저거요? 해체 스키야죠. 해체 스키면 여기서... 아 아 깜짝이야. 짓받을 수 있어요. 마이크 막간 줄 알았네. 음... 자 폭탄을 해체려면 아까 내가 폭탄 25까지 찍었죠? 저거 하려고 한거에요. 이게 내가 기억하기보니 25였던거 같거든? 25였던... 5일걸? 어... 아 잠시만 잠시만 이거 하기 전에. 이거 하기 전에. 이거 하기 전에. 아 이거 그거 해야지 참. 자... 초반에 중공군 총을 얻기 위해서. 쟤를 죽여야되요. 루카스를. 내가 죽인건 아니고. 여기였나? 아 여기 아닌데? 저기였나? 저기였나? 음 여기군요. 얘 얘한테 말을 걸어요. 아뇨? 얘도 죽이고 개도 죽이고. 둘다 죽여서. 아이템을 많이 얻어내요. 난 아무것도 안하고. 난 아무것도 그거 안하고. 그리고 열쇠도 얻어서. 무기이고도 가서. 개도 죽여야되고. 아 그럼 또 총 엄청 많죠? 거기에 플러스 버브레드 까지. 보안관 집에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없구요. 1석 3조죠. 1석 4조죠. 4조. 일단 관심있는 척을 해야되요. 아 참 나 에너지 채워야되는데. 아 저거 물건도 팔아야되. 물론. 서울의 사례가 없는 영향에도. 넌 여기에는 연결이 없 assumed. 그 척의 관계에 있는 그 아니다. 서스포기가 없거나. 너가 또 이략을 들었을 수 있을까. 그 작은.. 우선 도색? 쑤쑤쑤쑤쑤쑤쑤쑤쑤쑤쑤쑤쑤. 난 미친 너.. 아 나 난이 아니구나 넌이구나. 그러면 안되지? 계속 듣고있어. 전 tens력밥에. 이 town를 내장하고 아직 아주. 아주 아주. 아주. 난 내 갖고 있는. 어... 어...좋아 버크 내가 하지 메가톤을 쓸 때만씩 될꺼야 4% 카르마 1이라서 가봐야겠군 자 일단 저거 기폭제를 받구요 나가서 물건 팔아요 일단 아 나 물건 팔아야 된다는거 계속 그어오네 에너지를 채워야되는데 화장실에서 자 얘한테도 퀘스트 하나 받아야되요 초반에 어... 퀘스트 딴거 하지 말고 얘 것만 하면 돼요 딴거 하지 말고 얘 것만 하면 돼 어... 저 수트는 어디서 얻었지 여자애 10에서 12년쯤 10에서 12년쯤 하지만 살아있어요 하지만 이 여자는 살아있어요 지나가다 보면은 어... 어떤 마을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나는데 그 마을에 가면은 그 마을에 가면은 걔가 막 옷 입고 그게 랜덤으로 발생해요 근데 그... 랜덤으로 발생해 인카운터로 얘가 나와요 그 여자애가 잘 안나오긴 해요 잘 못보죠 헐 헐 아 여기서 10에서 12년인가 12년전인가 어떤 여자애가 나와서 뭐 볼트 그거를 줬다고 했잖아요 그 여자가 아직도 살아있다고요 죽은게 아니라 인카운터로 나와요 그냥 사소한 퀘스트 정도 인카운터 되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를 세입하고 왔다 그러면 볼 수 있어요 저거 하나 보려고 별짓을 다했지 아무튼 쓸데없게 어 황구지는 위험한 것이야 안그레 사람들은 쓸만한 조언들이 적힌 모험적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여기 황구지에서 살아보는 법을 있지 하지만 이 책을 완성하려면 내 이론들의 수렴을 줄 지원자가 필요해 나는 이 일 때문에 사고가 벌어지거나 누가 다친 걸 원하지 않아 그런 일이 생기면 위험하니까 보상으로는 멀질건데 보상이 중요하죠 그 책이 그 책이 얘가 만든 거예요 어 방사능 일단 방사능부터 받아요 받는 이유가 있어요 어 준비나 해도 방사능에 중독되고 그래요 이게 700이상인가 500이었나 700이었나 아무튼 뭐 어짜서 그 아 600 자 일단 무엇을 파는지 보고싶은데 일단 팔아야죠 어 무기는 팔지 말구요 경찰봉이나 좀 팔고 어 비비탄총도 팔구요 권총은 일단 팔지 말구요 비비탄총 팔지 말까? 어 경찰봉도 팔지 말까? 하나정도? 그 다음에 의상을 좀 많이 팔아야 돼 무장된 볼트 이거 지금 받은거고 독서환경 팔고 터넛 스케일 스네이크 복장 일단 저건 유니크에요 유니크니까 꼴에 유니크라 이건 다 팔구요 헬멧 강화복 다 팔구요 아 가만 강화복 중에 네고도 좋은거 하나 빼고 작업용 이거는 네고도 좋은거 하나 빼고 이거 팔고 유니폼 납두고 놔두고 닫아 두고 인지력 올려주기 때문에 저건 자 임금차트 팔고 차트도 저거 나중에 난대모 아 자 됐어요 무게가 160 적용 적용 굿헌팅 자 그럼 이만 무게가 얼마대냐 이제 어 90까지 내려갔어 일단 했고 아 나 에너지 채워야지 에너지 채우려면 화장실 가야죠 화장실에 있는 물 먹는거야 딴게 아니고 방사능에 더럽혀진 물 이제 괜찮아요 방사능에 더럽해도 되니까 치료해준다고 했으니까 물이 어디지 어 일단 꽉 채우구요 그리고 가서 빨리 일러 바쳐야돼 루카스한테 일러 바쳐야죠 루카스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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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 야 그 폭탄 누가 나한테 주면서 이거 터트리라고 했어 어 일러 바치는거야 볼트에서도 일러 바치기 잘했죠 자 가자 가자 얘는 왜 이쪽으로 가는지 몰라 강렬님 어서오세요 얘 항상 이쪽으로 가더라 여기가 더 먼데 인거 같은데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살짝 부탁드려요 참 아다 메가톤에 온 진짜 이유가 뭐야 무슨 얘기가 부하가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내가 뭘 말하는지 알고 있을텐데 복탄 말이다 내놈이 폭발시키려는 걸 다 알고 있어 이 겁대가리 상처가 놓아 포항가 포항가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누가 혹소리를 퍼뜨리고 다니는게 틀림이 없어 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개인적으로 말이야 일단 널 체포하겠다 버크 항상 어려운 길을 고집하는 거냐 좋아 보안관 앞장 서라고 자 준비하구요 저장 또 어려운 전투거든요 자 죽였죠 그리고 나는 예를 좀 해야 돼요 잇자 잇자 자 죽어 임마 총을 떨어뜨려서 다행히 버크가 사라진 했으면 이제 메가톤 폭파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두명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소음기총 없구요 네 셀러리맨 저것도 없구요 그리고 그리고 얘 중공군 권총소 이거 차이니즈 엘서스 라이플 중공군 권 이 그것도 없구요 그 다음에 짐 열쇠도 받구요 그리고 어 이걸 가지고 또 어딜 가느냐 저기 아머리가 있어요 저 아머리가 이 열쇠로 열리거든요 거기에 어떤 애를 또 아 잠시만 에너지 채워봐야겠다 에너지 좀 채우고 이거 물 먹어도 돼요 방사능 막 마구마구 해주세요 어 일단 그래그래 이거 메가톤에 핵폭탄에 채하면 제한테 가면 돼요 이제 자 물 한번 먹고 아머리가 아 이쪽으로 가면 있었던거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나요 이거였나 아 여긴 아니구요 아머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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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였나 이렇게 생긴게 아닌데 네 루카스 그래서 저 열쇠가 중요한거에요 루카스 열쇠 집에 들어가려면 그 열쇠 있으면 한번에 열리거든요 내가 딸 필요없이 조마조마해 가면서 안 따도 되죠 거기에서 버브레드도 없고 거기에 사냥용 라이플도 있어요 사냥용 라이플도 하나 훔치고 아머리가 어디있더라 아머리가 어디있더라 아머리가 아 저건가 아 위쪽이었나 어 여기 아머리 있죠 아머리가 적혀있죠 아머리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여기 정말 어려워요 하 과학이 없는 이상 자 돌아가면서 얘한테 맞으면 두대 맞으면 죽거든요 이게 초반에 예상되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저거 플라즈마 맞으면 안돼요 절대 저거 두대 맞으면 녹아요 어 한대 맞았어 죽으면 안돼 죽지만 않은데 아니 한 번에 죽일수 있을것 같기도 안돼 안돼 제가 정말 세요 얘가 원래 사이언스가 있으면 금방 잡을 수 있거든요 사이언스 있으면 저 있죠 저 뒤에 보이죠 컴퓨터 저걸로 얘 작동 멈추면 돼 그리고서 때려보시면 되는데 예, 초반에 사이언스고 뭐고 레벨 윗자리가 뭐가 있겠어요 보안코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얘만 보시면 여기 있는 무기는 다 내꺼거든요 거의 다 죽겠어 플라즈맛만 안 맞으면 돼 오오오 안돼 안돼 오케이 자 여기 총이 많죠 딴따따딴 이거 다 총 내꺼에요 이제 여기도 총있고 총 되게 많아요 뭐 총천지에요 아머리잖아요 여기도 이거 총있죠 금고도 평균인데 저거 이번에 레벨업하면은 이거 열 수 있어요 50가지 빡 맞췄죠 아까 음 원래 이걸 하면 돼요 근데 이거 어려움이야 75이상이어야지 사이언스가 언제 올리고 있어 초안에 급한데 그래서 아까 자 이거 일단 다 가져가구요 아 집을 구해야죠 그 직구하려고 아까 폭발물 25까지 올린거에요 아 집에다 놔야죠 나중에 저거 다 서브머신건도 있네요 이건 나중에 와서 따구요 다 됐나? 그리고 버블레드하고 어 사용료 라이프 하나 더 가지러 가야죠 근데 집 이 동네에서 구하는거에요 아까 폭탄 해체해주면은 어 보답을 한다고 했잖아요 폭탄 해체해주면 집 하나 줘요 이 동네 집 입구에서 가까운 데를 쓸만해요 쓸만해요 해체 해체하구요 그리고 보고를 해야죠 템피네타워 거기는 예 깔끔하긴 한데 너무 그거 하지 않아 꼬맹이 어디갔어 아니 꼬맹이 어디간거야 여기서 할게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일단 하고 레벨업하니까 그거 하면 경험치 얻어서 일단 레벨업을 최대한 안한 상태로 지금 안하게 해야돼 레벨업을 최대한 안해야돼요 지금 집 얻는건 집어주면 지금 레벨이 얼마나 되냐 집 나중에 얻을까 갔다가서 이렇게 경험치고 아유 집어두면 바로 그거 하겠는데 집어두면 바로 레벨업하겠는데 레벨업하면 안되지 스킬포인트 가 1 1인가 2인가 차이가 나거든요 버블에 더 얻으면 인트 버블에 더 얻으러 가야돼요 그냥 바로 가죠 자 지도에다가 여기 여기쯤이었나 어디쯤이었지 이쯤이었나 이쯤이었나 이쯤인가 대충 여기다 찍고 가죠 저기 여기가 달려야돼요 여기 물론 중간에 위험한 곳들이 아 저거 스나이퍼 라이플도 일단 가져가자 무게되지 오케이 에너지 있는김에 이리로 메가톤에서 오른쪽 길으로 쭈욱 벽 따라가면은요 벽을 따라가면은 어 두더지가 나오구요 이거였나? 아 이거 아니죠 네 두더지 얘네들하고 좀 싸워야돼요 자 땅두더지 고기는 일단 챙겨요 저건 나중에 또 쓸데가 있어요 음 여깄다 여기 나무 세개 보이는 돌 하나 있죠 나무 세개 돌 가운데 있는거 자 땅두더지 고기 이거 안에 있어요 자 소기빈 바이라고 되어있죠 이 나무 나뭇가지가 세개있죠 여기 스나이퍼 라이플 있어요 스나이퍼 라이플 열바라고 스텔스보이도 있구요 자 스나이퍼 라이플 얻구요 총 나 진짜 되게 많을걸? 시밀어 권총 썩어머신건 소음기총 어설트라이플 사냥룡라이플 스나이퍼라이플 산탄총 ㅎㅎㅎㅎ 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 총을 또 이것저것 많을거에요 이렇게 돌아갈 필요 없대잖아 아 저기서 그냥 바로 갈걸 자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제 달려야되요 싸울 필요 없으니까 이제 자 저장한번 하구요 여기서 어 이 길을 따라 쭉 가지말구요 어 이쪽으로 가야지 동쪽으로 동쪽으로 쭉 가요 동쪽 동쪽으로 쭉 가다가 물이 나오면 물에서 잠수 타고 가야되요 물에서 잠수 타고 가야되요 물에서 잠수 타고 가야되요 근데 내가 지금 그걸 봐야되는데 방사능 수치가 얼마되지? 방사능 수치가 얼마되지? 백사 백사 저기 슈퍼드 마트 있는건가? 아이고 또 뭐야 인마 이거 때리기가 어려워서 저거 인마 배트 시스템으로 쪼만해가지구 아 나 이거 뭐잠마 이쪽으로 가야되는데 쯧 초보님 어서오세요 유턴 돼요? 비슷한거 같던데 내가 봤을땐 비슷한거 같던데요 일단 대충 여기가 맞나? 쟤도 가고 있는건지 오오오 조심조심 안되에에에에에에에 동쪽이 안돼에에에에에 오지마아아아 너 아잇 너 진작의 꼬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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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은데... 그래... 어... 도와줄게 커다란 것들이 그레이디츠를 점령했고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렸대요 아버지를 찾아달래 좋아 내 아버지를 찾아볼게 제 집이 큰 식당에 있겠대요 아르다 꼬마야 이제 꺼져 자... 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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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만 얘 어디로 갔지? 아 뭐 그냥 가요 뭐 어쨌든 받긴 했고 가요 가 여기 슈퍼모턴트가 미니건 가지고 있는 애하고 로켓런처인가 미니건인가 갖고 있는 애가 있는데 걔 걸리면 귀찮거든요 레벨이 낮아가지고 그니까 이쪽으로 가야돼요 예 거기는 이건 또 방법이 있어요 야 이러면 여기 지나쳐 가야되는데 길만 건너고 아 그럼 귀찮아지는데 아 원래 물로 가는게 좋은데 어 방상이 엄청나게 강해졌다 아 리밸런스가 일단 길만 걸려요 아 그거 너무 강한데 원래 물로 가야지 안전하거든요 예 조금 어렵게 리밸런스를 했더니 이러네 예 뭐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어떻게든 갈수있어 이렇게 구석을 통해서 여기 잘하면은 그 뭐 럭인가 뭔가 금속속들이 있는데 일단 너무 많이 가면 안되요 지금 여기를 통해서 좀 가야되서 저 물안에도 먹을거 있는데 그거 나중에 먹어야겠다 저 여기 가다보면은 여기 가다보면은 보트가 있는데 보트에서 총을 얻을수 있거든요 아이템 총하고 뭐 아이템같은거 얻을수 있는데 여기 가다보면 보트가 있어요 아 여기 여기 요거 좀 해야 되구요 저기 그 이름 뭐더라 아무튼 그 있잖아요 머리 이상케 해가지고 뭐 타이어같은거 둘러쓰고 있는 애들 걔네들 이름이 뭐더라 근데 그 있어요 이상한 애들 아 뭐였더라 아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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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더들 있는데라 얘는 걱정할필이 없고 어허 뮤턴트 미니건 뮤턴트 미니건 조심해야되요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오기 싫었는데 아 저 물 까로 가야지 안전한데 이렇게 가면은 어렵단 말이야 자꾸 만나서 여기도 또 있어 뮤턴트 거기다 왔네요 그래도 어 어 이쪽이 아닌데 아 아 물다 물 그냥 해야겠다 물 가야겠다 어쩔 수 없다 저쪽인거 같은데 이쪽 이쪽인거 같은데 이쪽 아 물 쪽으로 못가니까 정말 이게 짜증이 나긴 하는구나 이게 와리가리만 잘하면 돼요 물로 가면 진짜 편한데 아 저걸 얻으면 지능을 9 찍었잖아요 어차피 지능이 만땅 10을 찍어야되요 지능을 10만땅을 찍으면 어 스킬포인트가 되게 중요한데 레벨업할때마다 스킬포인트를 주는데 스킬포인트가 수치가 주는 수치가 지능에 의해서 결정이 되요 그래서 지능을 초반에 레벨업 1만하고 그 지능을 얻으면 그 네 지능이 10이 되거든요 그러면 오 여기 뮤턴트 있다 아 마리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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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야되요 이러면은 마리가리 잘해야되요 초반에 할게 몇개 있어요 게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중의 하나가 이거예요 먼치킨 캐릭터 만드는거죠 아 발견해서 레벨업 해버렸다 어쩔 수 없죠 자문세탁기 50 만들어놓고요 소용하기가 알죠 어 튼튼한 등 아 레벨업 4 다 레벨업 4였구나 2 불량배 매력 5 매력 5 5가 안되니까 야 정말 찍을거 없는데 고지로나 찍을까 모아둘 수가 없어요 바로바로 찍어야되 어 이건 뭐야 2퍽이나 찍을까 고지로나 찍죠 훈련도 없어요 그러니까 훈련이나 찍으면 되는데 없어 그게 출자리 단골련아 고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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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죠 테이블이나 의자 위에 있을때 잼지가 두배되는거 자 여기서도 얻을게 몇개 있는데 예 그냥 다 그건 나중에 없고 바로 가죠 바로 가죠 그냥 가까이 있는 것만 일단 얻을까 아 음 어 아버지를 찾고 있는 중이야 아 그냥 생각 쓰지마 갈거니까 저기에 또 먹을거 있거든요 내려가면 근데 여기 다시 귀찮다 아유 환타님 어 아니 들어가세요 어디에 여기였나 아 올라가는거였나 여기였나 마켓플레이스 마켓플레이스 사이언스랩 여기다 사이언스랩 여기다 사이언스랩 표지판 보고 따라가야돼 나 길 몰라요 여기 사이언스랩 우측 사이언스랩 좌측 사이언스랩 여기 음 여기 버블헤드가 있거든요 여기있죠 여기있죠 버블헤드 지능 자 이거 얻으려고 여기온거에요 지능이 1 영구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로써 스킬포인트를 2포인트를 레벨업 할때마다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죠 어 어 그냥 자기가 그냥 읽어보고 할거만해요 마켓플레이스로가서 밖으로 나가면 되 어 자기왔네 나 어디로가야되지 나가야되는데 밖으로 이거 이거 반대편으로 가면 되나 이렇게 반대편으로 나네요 아 여기 뭐야 나가야되는데 밖으로 어 어 어떻게 밖으로 나가지 어 여기 아 됐네요 자 이제 빠른이동으로 가기전에 아 가자 빠른이동으로 가서 이제 버블헤드 힘으로도 하죠 몇가지 중요한거만 딱딱 얻으면 되요 나..나머지는 나중에 얻으면 되고 힘도 별로 중요한건 아닌데 자 자 자 방탄수체를 육백 해놓구요 해놓고 보고를 해야죠 그거 그거 폭탄 해체했다고 아 그거 하고가면은 레벨업할거해서 안했는데 씨 발견해서 레벨업을 해버렸네 씨 모이라한테도 가야되구요 뭐 이게 어디있는거야 이게 어디있는거야 이게 위에있나 꼬마이 꼬마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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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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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쬐익 돌아가야되 여러분들은 도로 계획을 안하고 도시를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있어요 이게 어디간거야 어 여기있다는데 뭐 여기 안에 들어가있나 꼬마이가 꼬마이가 아이씨 뭐이러하잖아 얘 말고 아 내가 퀘스트를 이걸로 해놨구나 말구 원자힘 집어들려고 지금 이걸 보고하려고 하는건데 퀘스트 바꾸는걸 내가 예 까먹고 있었어요 이게 집에 들어가있나 저녁이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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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ζ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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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니라 여긴가? 아 여기군요 아 여기 자고있네 훔쳐야겠네 아 간파하고있어 문 닫어 이러면 간파 안해지? 쟤 훔치구요 가죠 하룬님 어서오세요 꼬마이는 못죽아요 자 아이템 정리할 시간이 왔어요 아이템을 정리할 시간이 왔어요 여기가 내 집이에요 여기 집의 좋은 점은 이 워드워스가 내 집사인데 얘가 바로 나에게 깨끗한 물을 주죠 깔끔한 물 자 버블헤드 음 여기가 몇개 없어요 먹을거 여기다 총 총 넣어놓고 여기다 총 넣자 총무기 무기니즘은 여기다 다 넣구요 초반에 총쓰는건 바보예요 아 바보가 아니라 어려워요 무기 여기다 놓고 무기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의상 놓구요 여기서 필요한 것만 수리 수리 자 이거 그리고 암호 이거는 헬멧은 헬멧은 됐고 아 보안관 모자 코트 이거 써야지 됐어요 세렐렘 복장하고 안경 이게 멋있어서 써요 그냥 멋있잖아요 그냥 멋있지않나 뭐 별다른 그건 없구요 그냥 멋있어서 방사능곡기 아 보드카 야씨 약품도 무게가 꽤 있구나 꽤 되는구나 승팩이 꽤 돼요 아니요 아니요 상 안 끝났어요 아직도 있어요 어 재료는 어디다가 넣어야 되나 저기 위에다 놓을까 아 아 여기도 원래 없는데 제가 그걸 깔아서 그래요 재료는 여기다 넣어놓구요 금속 부품이랑 담배랑 전진정화폐 됐어 이 정도 그 다음에 초반에 주로 쓸 총을 찾아야 돼요 총 중에서 가장 총알 소모가 적고 파워가 센게 어 그리고 총알이 얻기 쉬운게 사냥용 라이플이에요 예 아시죠 사냥용 라이플이라는거 사냥용 라이플 유니클을 얻으러 가야죠 사냥용 라이플 유니클을 얻으러 가야 돼요 어 잠시만요 자 다음에는 사냥용 라이플 유니클을 얻으러 가야죠 사냥용 라이플 사냥용 라이플